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동쟁이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광주상공회의소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GGM 노조는 사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상위는 성명을 통해 교섭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